자, 서유서객전. 제가 예전에 좀 플레이 했었는데, 제가 이거 플레이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을까 생각 중인데,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상당히 두려워요. 이게 한문 제목은 서유서객전이고, 영문 제목은 오리엔탈 레전드입니다. IGS 에서 만들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스토리가 당나라의 승려가 서역으로 가면서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고 하네요. 밑에 여기 엄청 많이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IGS 에서 1997년에 발매한 아케이드용 벨트스쿨 에이션 게임 수칠판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엔탈 레전드로 상국전기 이전에 IGS 에서 제작한 벨트스쿨 에이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전기가 1999년에 나왔고요. 이게 1997년에 나왔습니다. 2년간의 터울이 있어요. 3장법사 일행이 서역을 향하며 겪는 여러 고난 중 18가지를 스테이지로 구성 초핏살기, 마법동구의 존재, 합동핏살기, 밀실찾기 등등 삼국전기의 시스템은 이미 이 작품에서 어느정도 완성된 것이라 봐도 좋다. 뭐 원래 이쪽 게임이 캣콤의 던전엔 드래곤즈를 따라한 것이 맞긴 하다. 던드를 뭐 돈 들어 어느정도 이제 음 베이스를 깔고 만든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상국전기가 그나마 밸런스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 왔구나. 왔어. 자 포블링군 처리좀 해주고요. 봐봐. 봐봤죠? 차단했는데 떠돌은 거 봤죠? 이게 어그로라니까 어그로. 봐봐요. 이승훈님 보셨죠? 분명히 차단했는데 떠돌아왔어요. 아프리카 출시 맞다니까. 아 그렇게 아프리카 출신 티내지 마. 아프리카 출신 티내지 마. 선빈척하지 말고 이 가시덩어리. 봐봐. 딱 보면 안다니까요. 워낙 이게 많은 어그로 접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척하면 척이라니까. 어 드래곤볼 초무투전 시리즈의 메테오 시메시 같은 방역 있는 캐릭터들의 필살기와 화려한 마법이 볼거리이긴 하나. 문제는 따로 있다. 여기 문제가 나와있죠? 또 들어올거에요. 아마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저 말국인 저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노리고 들어온 거에요.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계정이 어차피 차단 당할 거. 어차피 차단 당할 거에요. 차단 당할 거니까. 계정은 2, 30개 가지고 있을 거에요. 보통 어그로 주신들은 2, 30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낙이니까. 저게 삶의 낙이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쓰레기 게임이라고 불리기에 모든 적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어 타이날딸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쓰레기 게임이라고 불리기에 모든 적군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아 타이날딸님도 줘야겠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 타이날딸님 제가 나중에 매니저 드릴게요. 파악 안되도 상관없어요. 특히 액션 게임 주제에 조작감이 빽빽하고 피탄 판정이 이상하면 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가 겹치면서 희대 쓰레기 게임으로 전락하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날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게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전 캐릭 하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봐봐요. 이 사람 봐봐. 적어놓은 것도 쓰레기 게임이라고 모르는 적군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대요. 희대 쓰레기 게임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봐봐요. 여기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실패를 교훈삼아 IGS는 상국적이라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국적이라는 불세치의 명작을 만든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던드2도 던드1이라는 희대의 존망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던드2가 명작 게임이라 칭호받는 겁니다. 던드1이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타워 오브 듬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던전의 드래곤즈 2, 쉐도우 마스타라가 대박을 친 거죠. 그런 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대족에서는 아케이드 시대의 끝물 작품이라 추억 보정이 걸려서 아직도 기억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맞아요.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중포로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중포로에서는 이거 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포로 그때 중포로가 있었을 때 이거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정말로. 아마 고티비즈에도 이거 방어 엄청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티비즈 이거 게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캐릭터 설명. 다섯의 캐릭터가 오행을 각기 하나씩 담당한다. 한자로 자신의 속성이 써진 아이템을 먹으면 특수기준이 충전되고 그 외의 것에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놓친다. 반대로 자신과 상극의 속성이 써진 무기를 주우면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용마 같은 경우에는 나무모기라고 적혀있는 녹색 장기알 같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기 아니면 다른 걸 먹게 되면 에너지가 조금 따르면서 무기를 떨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한자가 적혀 있는데 내 속성이 아니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지지도 그러니까 건들지도 마세요. 그냥 건들면 또 안 돼요. 사람들이 RPG 게임하면 착각하는 게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게 일단 죽고 보자는 생각이 심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거 언젠가 쓸 일이 있으니까 일단 죽고 보자. 이 게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 떨어진 것 중에 쓰레기가 상당수입니다. 햇불, 검, 그리고 속성 아닌 그 장기알같게 생긴 아이템 막 죽으시면 딱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막상 중요한 거 못 먹어요. 자, 선호공. 선호공이 불화. 저팔기가 흑토. 사후정이 물수. 용마가 나무복. 여기 모기로 적혀있죠. 용료가 금. 캐릭터 순서를 그러니까 캐릭터가 좋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원탑. 용마가 원탑.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땐 선호공. 두 번째가 선호공이고 세 번째가 이 중에 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후정. 사후정은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세 번째에요. 못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사후정이 그 어떤 캐릭터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전 세 번째라고 봅니다. 얘가 공격이 좀 특이한데 잘 다루면 얘가 세 번째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얘가 소용료. 소용료 맞나? 용료인데 소용료라고 부르거든요. 용료고. 소뇌용료 아닙니다. 소용료. 마지막으로 접하이기 했는데 접하이가 초반엔 좋은데요. 초반엔 좋은데 후반 가면 딸립니다. 아이템 파워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호랑이한테 길. 호랑이한테 가면 정말 잘하는 건데요. 호랑이한테 가면. 호랑이까지 갔다. 배관으로 호랑이까지 갔다. 그럼 정말 게임 소질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뻥이 아니라. 뭐 금각이 이제 골드홀인데 얘는 뭐 쉬우니까. 얘가 좀 짱나죠. 홍야. 홍야가 좀 짱납니다. 홍야가 그 왜 머리 삭발해 가지고 봄 같은 거 휘둔 녀석이 있어요. 정말 진짜 얘는 짱나는 게 더 짱나는 게 뭐냐면. KO가 작아서 P 사이가 잘 안걸려. P 사이가 잘 안걸려. 저 캐릭터버를 짰기 때문에 P 여법이 작아서 P 사이가 잘 안걸려요. 재수없습니다. 아무튼 다 재수없는데 특히 얘가 재수없어요. 자. 여기 완전히 쌍욕을 해놨네요. 좆 빠지기 어려운 난이도. 조작감이 상당히 뻑뻑하고 연속 공격이 시원스럽게 들어가지 않으며 연속 공격 모션 또한 불규칙하고 부조리하다. 캐릭터들의 기본 공격 모션은 빈틈이 많아서 오히려 적들에게 반격당하기 일쑤. 적 졸개는 개나 소나 무적 공격을 가지고 있어. 졸개가 반짝이면서 공격할 때는 때려봤자 동시에 얻어맞는다. 여기서 동시에 얻어맞는다고 봤는데 그냥 얻어맞습니다. 그냥 동시에 같이 안 맞아요. 게다가 졸개들의 인공지능 또한 꽤나 좋고 게임 내에 던지기 공격을 해도 여타 게임들처럼 던진 적들을 맞은 적들이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시간은 벌기가 갑갑하다. 이거 근데 처음 할 때는 적들이 AI가 좋은 거 맞아요. 일반 적들에 비해. 근데 이것도 수달되면 적들 잡는 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적들 잡는 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보스가 입는 거지. 적들 잡는 건 나중에 수달 하시면 돼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문제 되는 게 요거야. 세번째 거. 시간이 드럽게 빡빡하다. 후반 스테이지에서는 설령 노비스로 진행하고 있다 해도 좀 긴 구간에 별 생각 없이 진행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영체돼서 죽어버린다.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상국전기라는 게임 만들었을 때 모래시기를 만들어줬을 겁니다. 솔직히 상국전기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모래시기 없어도 돼요. 모래시기 없어도 돼요. 포블링곤 안 그래요? 왜냐하면 보스전 가게 되면 97차부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잡을 수 있어 충분히. 그 안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나는 점수 뽑기 위해서 나는 시계 써도 점수 뽑으려고 시계 쓰는 거지 보스 잡으려고 시계 쓰지 않아요. 절대로. 네. 시계 필요없어요. 조직하게. 넉넉해. 근데 이 게임은 시계가 있어야 돼요. 시계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시계 아이템이 있긴 한데요. 시계 아이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이걸 못 뜨고 댕겨요.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아이템 깨면 시계가 나와요. 근데 그걸 습득이 안 되는 거죠. 습득을 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먹는 증시 시간이 채워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시계가 제가 알게는 거미 스테이지. 5판에 나오고 7판에 한번 나와요. 7판에 수직이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되고 거미는 나와야 돼요. 거미는. 거미는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타임업이 나옵니다. 무조건.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시계 써서 해야 안 주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 게임 지금 가장 불만인 게요. 세 번째야. 왜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컨트롤 잡을 수 있는 보스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안 써도 되는 아이템을 쓰게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서 잡는다 하더라도 뭐 손해본다 하더라도 뭐 잡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못 잡고 시간이 시간대로 날려먹고 목숨 하나 날라오고 아이템 아이템도 꼬라박고 하면 정말 오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엔탈 레전드 할 때 선택을 해요. 만약 시간을 내가 생각보다 많이 허비했다. 그런 면적에 한 마디 줘버려요. 그냥 타임업으로. 줘버리고 아이템을 최대한 안 씁니다. 그러면서 아이템 한 마디 던지면서 최대한 몸빵으로 한 다음에 타임업으로 죽는 식으로. 요렇게 해요. 아니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아이템 여유가 있다면 아이템으로 그냥 올인성으로 해가지고 조져버려요.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이템 아이템도 꼬라박는데 타임업으로 죽는다. 이게 최악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써야 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이템 아이템도 꼬라박았는데 타임업으로 죽게 되고 다음 스테이지 가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막막하고 보통 이런 식이죠. 이 게임 하면. 게다가 스테이지 이곳저곳에 함정이 자잘하게 많아서 적을 때리는데 집중을 할 수 없다. 트랩에 걸리면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걸 계속 지워야 하는 것 또한 불편. 이게 좀 마음에 안 되죠. 그러니까 트랩에 걸려서 다운이 되면 무기를 자동적으로 떨궜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를 찝어야 되는데 웃긴게 이 적들이 무기를 찝도록 도와주잖아요. 절대로. 이게 정말 짜증나요 이게. 이거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도 많아요. 보스도 짜증나는데 무기를 어떻게 하다보 삼정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무기를 떨궜습니다. 떨궜는데 이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적들이 집을 약하면 때리고 집을 약하면 때리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기를 찝을 약할 때 적들이 때려버리면 무기를 놓쳐버려요. 또 다시. 그런 경우 발생해가지고 그게 멘탈 날아가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피는 피대로 따르고 피는 피대로 따르고 무기는 없어지고 멘탈 날아가고 그 무기 가지고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정을 외우셔야 돼요. 저같은게 함정을 아예 통함기 시켰습니다. 함정이 엄청 많은데요. 함정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넘어져서 함정이 넘어져서 무기를 떨궐 수 있는 여지 저체를 주면 안 돼요. 이 게임은.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함정이 나오는 모든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요. 함정이 나오는 모든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을 피할 수 있어? 못 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하면 제일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컨트롤 잘하기 때문에 난 마이크로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컨트롤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있긴 쳐보셔야 돼. 그냥 손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외울 거 외워야 됩니다. 함정이. 근데 여러분 이 게임 아셔야 되는 게 함정이 많아도 안 맞는 자리가 있어요. 안 맞는 자리. 안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 맞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많이 하면서 처터득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안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안 맞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영상을 보셔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셔야 그나마 덜 당합니다. 아예 안 당할 수 없지만 그나마 덜 당해요. 자 보스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개나 소나 무적시간 존재. 광역공격 남발. 이 광역공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적들이 어떤 마법 같은 거 써 버리면 이 마법의 범위가 화면 전체로 퍼져요. 그런 피하에 써놓은 마법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호랑이 왜 칼 회전하는 거 있죠. 그 화면 전체예요. 판정이.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만약 중간에서 회전하고 있던 못 피해요. AB를 쓴다거나 마음으로 캔슬 시켜야 돼. 비싸게 끊어버린다거나. 스테이지 1의 보스의 금각 이후에 등장하는 보스들의 정말 짜증 유발. 금각 다음이 뭐냐 하면요. 홍해아. 포블링크를 시대하는 레드데빌. 홍해아입니다. 자 보스들은 메시조안 좋아서 보스들을 느긋하게 공략하려면 타임업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런거지. 완벽하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잡아야 돼요. 모든 보스를. 잘 잡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속하면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보스를 잘 잡아야 돼요. 모든 보스를. 이게 특정 보스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스한테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모든 보스한테 그냥 모든 보스한테 정확하고 졸면 타이밍에 신속하게 삐사리가 나면 안 되고 삐사리가 난다 하더라도 빨리 대처하고 해가지고 최단기로 잡아야 돼요. 그런 플랜을 다 짜야 돼.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보스. 아시겠죠? 최종 보스인 우신은 상상을 초원한 사기 보스다. 이 게임이 잘 안 알려져 있기에 망정이지. 역대 행스 그룹 게임 치아계 보스에 들어가도 될 만하다. 대부분의 공격이 무적 판정이며 불길이 공격은 4분의 1 이게 블레스거든요. 옆으로써는 블레스 공중에서 내려찌는 공격은 뭐냐면 공중에서 점프했다가 갑자기 정말 순간적으로 허디를 딱 밟고 지나가는 공격이 있어요. 거의 절반의 HP를 갉아먹는다. 게다가 울부지는 공격은 아예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무적 시간인 기술을 해피해야만 한다. 매치도 최강. 세 줄에 가까운 HP를 보는 순간 한숨만 나오게 될 것이다. 우신전은 한 대라도 맞았다면 죽는 것이 가장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된다. 평소에 무적 보정이 걸려있지 않을 때 때린다 해도 두세대 맞고 다운되면 바로 무적 판정에 공격이 이어진다. 근데 이것도 잡는 요령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이템 없어도 잡는 요령이 있어요. 제가 연습했었거든. 뭐냐면 아이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기만 써가지고 피싸기로 잡는 연습했었어요. 예전에 한 대도 안 죽고 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무적 판정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메가 크래쉬가 여러분 메가 크래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AB 버튼 해피기 무적 해피기를 영어로 메가 크래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클릭해 보면 위기 탈출기 무적기 발악기 이렇게 나와 있죠. 미가 크래쉬가 저에게 맞지 않아도 에너지 감소 요건 삼국전기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전기 원도 RGS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삼국전기 원도 해피기 쓰면 적이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에너지 감소합니다. 가뜩이나 막판의 보스들에게 항만이 맞으면 4분의 1 4분의 1 데미지가 들어가기 일쑤이고 후반 보스들은 개나소나 두가지 정도의 광역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공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화면에 3분의 2 공격판정이 화면에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거의 전범위에 가까운 공격 을 말하는 거예요. 자 메가 크래쉬를 남발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메가 크래쉬를 해피용으로 써도 에너지가 감소하니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최종 보스인 우신의 경우 화면 전체 판정 공격이 있는데 메가 크래쉬를 쓰지 않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게이지를 꽉 채운 후 쓰일 수 있는 특수 스킬 등은 무적시간이 존재하니 이걸로 해피할 수도 있지만 보스들이 언제 뜬금없이 전체 공격을 날리지도 모르는데 그때그때 스킬로 피하는 것은 너무 빡세다. 아니 그전에 일일이 게이지 채우는 것부터가 힘들다. 회복 아이템의 빈곤 회복 아이템의 빈곤 비교적 자주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회복 아이템의 쥐꼬리만큼 회복된다는 것 대부분의 아이템이 조이게들에게 한막 어른을 할 때와 비슷한 정도만 채워준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에너지 많이 채워주는게 걷어다니는 산삼이 있어요. 그게 3분의 1차입니다. 딱 3분의 1. 그게 제일 많이 차는 겁니다. 과일 먹어도 정말 한 3도트 4도트 연도 차요. 에너지 자주 나오는 거 맞아요. 중간중앙에 자주 나오는데 그걸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이 게임 여러분들 많이 공략하실 것 같아 적들한테 맞는 건 아예 적들한테 맞는 미용요소는 아예 싸그리 제거하셔야 돼. 조개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최소화 시켜야 돼요. 완전 최소화 자 그리고 플레이어가 공격을 당해 쓰러지며 무기를 떨구는데 떨구 무기는 제한시간 안에 줍지 못하면 없어진다. 그리고 무기가 없어진 후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데 맨손으로 싸우게 되면 망했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싸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싸우지 못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무기를 지고 싸울 때 데뷔지가 2분 1밖에 안 나와요. 적들이 잘 버티립니다. 싸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데 적들이 잘 버티고 잡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임업으로 직결이 돼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보스 등장하자마자 타임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적들 잡을 때도 최단 최단 시간 이내에 적을 잡아야 돼요. 최단 시간 이내에 무조건 적을 잡을 때도 그냥 여유있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보스 조개 잡을 때 여유있게 잡고 보스 잡을 때 빠듯하게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빠듯하게 가야 돼요. 무조건 빠르게 무조건 빠르게 가야 돼요. 무조건 빠르게 잡아서 시간 한 배를 해야 돼요. 정말로 하지만 이 게임은 의외로 사람들이 진정한 볼거리를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볼거리를 볼 게 없는 게 이게 이렇게 게임 빡신데 이거 볼거리가 뭐 있어요? 이러면 안 그래요? 볼거리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ABC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체력게이지 밑에는 기적게이지 그러니까 에너지 이 바가 두 개 있죠? 위에 있는 게 비통 아래에 있는 게 기게이지 ABC버튼이 뭐냐면 A 공격 B 점프 C가 인벤 아이템 버튼 아이템 확인하는 버튼 ABC버튼을 세 개 동시에 누르면 기가 충전되고 기적게이지가 플로트하면 간단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ABC버튼은 상욱 전개에서도 통하죠? 그 중에서도 자 이 공격을 누르면 충전된 게이지를 소모하며 남무게 초피싸게 쓸 수 있다 자 이거 게이지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식 커맨드 아 무식? 아 무식하고 비슷해요 무식 Q에 무식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식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무적이고 남무게 초피는 각 캐릭터마다 연출이 미치도록 통케해서 마구 지르고 싶어진다 하지만 커맨드 입력이 더럽게 인식이 안 돼서 정작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너무 성질하지 마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무게 초피싸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게임을 공략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스킬 남무게 초피싸기 또 다른 묘미로는 캐릭터 간의 합체 공격이 있는데 캐릭터 두 명의 기적 게이지가 맥스일 때 동시에 abc 버튼 누르면 충전된 기적 게이지를 소모하며 상생과 상극에 따른 각각의 합체 공격을 쓸 수 있다 각각의 abc 버튼 붙어있는 상태에서 abc 버튼 누르면 합체 피싸기 쓸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붙어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이거 쓸 바에는 남무게가 났습니다 남무게 이게 데미지를 잡고 피싸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화려한 건 맞는데 적중률도 떨어지고 데미지도 얼마 안 나와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효율성은 떨어져요 이 합동 피싸기가 그냥 쇼맨십으로 어차피 나는 뭐 어차피 무한코인으로 할 거니까 난 쇼맨십으로 앞서 보고 싶다 하면 쓰면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상극전기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분기와 밀실도 다소 존재하나 딱히 숨겨진 특수 아이템이나 분기점은 없고 그냥 아이템 몇 개 더 얻거나 다른 중간부스도 싸우거나 하는 식이다 동영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서 정말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런 특수기들을 쓰면 좀 더 즐길 수 있다 물론 이 게임이 쓰레기가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와 정말 악담을 해놨네 악담을 쓰레기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야 이거 아무리 망게임이고 난이도가 그지같아도 쓰레기 게임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저는 어 평론은 없는데 자 이런 요소들을 모두 알고 플레이해도 이 게임이 지나치게 불친절한 요소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안 해봤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자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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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퍼 오리엔탈레전드 쉽기만 하면 상욱적이 플러스는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자 근데 실수 다른 거 안 읽어보고요 자 실수상은 전작을 능가하는 쓰레기 게임 내가 이렇게 안 읽는 거야 나도 한 해봤는데 더 어렵더라고 더 어려워 더 복잡하고 웃긴게 전체 공격을 전체 공격을 플레이어한테 줘야지 어떻게 전체 공격이 보스 아니 캐릭터가 전체 공격이 없는데 왜 보스들한테 전체 공격을 주냐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전체 공격이 전체 공격을 플레이어한테 주고 정작 이제 적군들한테 일부 공격을 줘야지 던젠드래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던젠드래곤 봐봐 블레스만 아니면 솔직히 전체 공격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블레스만 아니면 적들이 전체 공격 쓰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일부 공격이에요 대신에 플레이어는 전체 공격 가능하잖아요 물론 법사하고 엘프에 한정되지만 투투성직자도 있고 맞잖아요 화면에 들어가 있으면 다 맞잖아요 아이스스톤 클라우드 클라우드킬 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여래가 없고 야 이거 또 만들었어 또 만들었어 아 요라실이 있었나보네 소농2라고 한 거 봤을 때 자 이게 그 오리엔탈 레이언드2인데 사실 이걸 해보고 싶어요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 화면을 봤을 때 약간 상국적기 2의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약간 상국적기 2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화면이 여기 여기 스티컷이 있는데 보시면 약간 상국적기 2 같은 느낌을 못 받으시겠어요 화면 색깔이나 뭐 이런 거 그래픽이나 도트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제약적인 어떤 화면 구성과 이터페이스를 봤을 때 약간 상국적기 2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색감은 좋은 거 같아요 네 서유서기전요 아무튼 제가 어 쓰레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시범 케이스를 좀 보여줘야 될 거 같아요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유서기전을 실제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첫 판만 뭐 내일인가 다음에 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